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뉴스토커 제12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CBS 노커뉴스토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커 진행을 맡고 있는 CBS 스마트 뉴스팀의 김대영 기자고요 지난 16일이죠 전 국민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죠 지금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스토커를 녹음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종자 가족분들은 진도 팽목항 앞에서 자식들의 생사 소식을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대부분 주말에도 예능 방송 다 결반이 됐죠 뉴스토커도 방송에 앞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스포츠계에도 세월호 애도의 물결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어서 또 역시 스토커에 참여하고 있는 제작진들도 할 말이 많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한번 스토커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또 상황이고요 여러가지 또 애도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저희 참석자들 진행자들도 차분하게 스포츠에 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분들의 영면을 기원하고요 또 유가족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깊은 애도의 뜻을 뉴스토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많이 힘내시고요 또 많은 기도와 함께 또 새롭게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 많이 간직하고 그런 마음으로 스토커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뉴스토커 식구들이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임종률 기자 네 CBS 노콘뉴스 체육팀장 임종률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박세훈 기자를 대신해서 외모는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이지만 좀 성은 다르지 않습니까? 오해원 기자 네 오해원입니다 저 한 2주 전에 한번 출연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2주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은 좀 차분한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소준일 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KBSN 스포츠의 소준일입니다 네 그 아일러 베이스볼 맞죠? 네 거기에 저는 아주 그냥 몰랐는데 거기에 출연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더빙 목소리 네 일주일 내내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일주일 내내 그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소준일 캐스터 얼굴이 궁금하시면 인터넷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일러 베이스볼 보지 마시고요 차라리 인터넷 보는 게 빠르지 않습니까? 인터넷에도 제 사진이 정인영 아나운서라고 찍은 거 하나 왔다 딱 있죠 정인영 아나운서라 찍은 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스텝처럼 나왔죠 알겠습니다 소준일 아나운서 지금 아일러 베이스볼에서도 열심히 캐스터로 활약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어쨌든 스포츠계 세월호에 따른 애도 물결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임팀장 어떤 것들이 유현진 선수도 참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는 거 맞죠? 국내 프로야구를 보면 프로야구가 각 구단의 응원을 자제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죠 지금 현재는 치어리더들이라든가 앰프를 이용한 응원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팬들끼리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응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LA다저스의 류현진 선수 류현진 선수 1억 원의 성금을 세월호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탁을 해왔고 그리고 오늘이었죠 21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자선 사인회를 해서 거기서 또 성금을 모아서 성금을 또 따로 기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외웅 기자 김보경 선수도 경기 중에 좀 눈에 띄는 완장을 차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였죠?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리본을 단다거나 그런 행동은 상대 선수와 몸싸움이 있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지되고요 그래서 가장 흔히 할 수 있는 방법이 검은색 완장을 팔에 차고 나오는데 지난 주말에 김보경 선수도 그랬고 손흥민 선수도 그랬고 많은 해외팟, 영국에 최근에 진출한 지소연 선수 지소연 선수도 검은 완장을 차고 경기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프로야구와 마찬가지로 프로축구도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단체로 하는 응원을 자제해달라 각 구단에 공문을 내려서 일단 야구와 달리 축구는 치어리드가 많이 없습니다 있는 구단이 몇 군데 없는데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일부 구단이 있는데요 그 일부 있는 구단들도 일단 치어리더 응원을 안 했고 그리고 축구는 원래 서포터들이 북도 치고 깃발도 흔들면서 응원을 하는데 대부분 구단에서 그런 행동들도 자제했고 또 골을 넣은 선수들도 조용하게 평소보다 작게 세리머니도 추견하게 했던 대부분 세월호 애도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난 주말 경기들이 열렸습니다 현장 갔다 왔잖아요 오영 기자가 네 저는 어제 FC서울하고 포항스티러스 경기 갔었는데요 FC서울 서포터들이 굉장히 과격하죠? 열성적인 팬들이에요 열정적이고 평소에 선수들 콜도 많이 하고 노래도 경기 내내 부르고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목소리가 오랜만에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서포터들이 응원을 안 하다 보니까 조용한 가운데서 경기가 열리니까 선수들이 서로를 부르고 1위 공조하는 그런 소리까지 들리고요 선수들이 공 살 때 둔탁한 소리 턱턱 이런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일부 단체 응원은 없지만 이런 격렬한 움직임이 나오다 보면 그런 거에 따른 팬들의 자연스러운 우와 이런 소리는 나오지만 응원을 유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없었으니까 어느 정도 경건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나무소도 야구장 분위기 잘 알텐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중계 많이 하시다 보면 좀 달라졌죠?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당일에는 현장에서 응원을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제대로 의사 전달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당일날 KBO에서 앰프 사연과 치어리더 응원을 자제해달라라는 공문을 띄웠는데 그날 경기에서 앰프를 사용한 구단도 있었고요 음량을 좀 줄였다고는 합니다만 앰프를 사용한 구단도 있었고 그리고 그날 경기에서는 선수들도 오전에는 이제 그 350명 정도에 달하는 학생들이 거의 다 구출이 됐다 전원 구조가 됐다라는 그런 구조라는 보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것만을 알고 들어간 선수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경기에서 홈런이라든지 타점을 기록했던 선수들이 경기장 내에서 기뻐했다가 나중에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 사실을 알고 많이 죄송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홍성은 선수가 대표적인데 홍성은 선수가 그날 활약을 했고 세리머니까지도 홍성은 선수 하면 아주 오버맨 아니겠습니까 파이팅이 넘치죠 그런 세리머니를 했는데 자기 부인한테 아주 한 소리를 들었다는 지금 사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 없이 행동을 했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도 좀 뉘우쳤다고 하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은 전국에 비가 왔죠 비가 와서 네 경기 모두가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되거나 노게임으로 선언이 됐었는데 그날 경기가 한 템포 쉬어가면서 그 다음 경기를 어떻게 응원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경기부터는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응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이번 침몰 사건을 계기로 프로야구도 좀 쉬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KBO에서도 고민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올해는 아시안게임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프로야구 일정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 경기가 비록 취소됐을 때 월요일날 경기를 하는 것도 아시안게임 때문이거든요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밀리는 경기 없이 월요일날 경기를 휴식일임에도 하게끔 일정을 짜놨는데 지금 여기서 경기를 취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단 리그를 중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상당히 있었는데 손하운서 얘기대로 그날 비록 공교롭게도 비록 내 경기가 모두 취소되거나 노게임이 선언되면서 어쨌든 프로야구 입장에서는 말대로 좀 자숙하는 계기도 됐고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날이 되지 않았나 K리그도 경기 운영 중단에 대한 논의는 좀 있었습니까? K리그 같은 경우는 프로야구와 달리 프로야구는 매일 경기가 있지만 K리그 같은 경우는 주중 아니면 주말에만 있기 때문에 큰 그런 논의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대부분 제발 좀 응원들이 워낙 극렬하다 보니까 제발 각 구단의 서포터들을 좀 구단이 자제를 시키고 나머지 그런 일정 같은 경우는 K리그도 마찬가지로 올해 또 아시안게임도 있지만 월드컵이 있어요 월드컵 때문에 8주를 쉬거든요 5월 다음 달 중순부터 8주를 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축 선수들이 다 월드컵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경기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팀들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일정을 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세월호 침몰사고에도 그냥 불구하고 리그는 쭉 운영이 되고 다만 이제 침착한 가운데서 경기를 좀 진행해달라 그런 주문만 있었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들을 가장 잘 해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포츠 선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잘 보여준 게 류현진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18일이었죠 류현진 선수 경기 전에 라커에 자기의 등번호를 붙이는 자리에 세월 4, 16, 14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날짜와 세월호의 이름을 영문으로 새긴 그 문구를 붙였는데 그리고 그날 굉장히 잘 던졌습니다 원래 류현진 선수가 굉장히 웃음도 많고 여유도 있고 장난기가 많은데 그날은 아주 그냥 숙연한 표정으로 진지한 자세로 경기를 했고 일을 안 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 후에 슬픔에 빠진 국민들 상처를 좀 상처에 힘이 되고 싶었다 이기는 모습으로 힘이 돼주고 싶었다 이게 지금 스포츠 선수가 할 수 있는 가장 세월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류현진 선수가 미국에서 혹은 우리나라 선수들도 지금 국내에서 본인이 직접 가서 구조활동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은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잊지 않으면서도 희생자나 지금 실종자 가족들의 그 아픔을 잊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본업에 충실히 하는 일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그날 경기 후에 1억 원의 성금을 기탁하겠다고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스포츠 선수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안산 출신의 프로야구 스타죠 김광현 선수도 천만 원을 기탁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NC도 2천만 원의 성금을 내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우리 국민들이 침체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잠시나마 시름을 좀 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스포츠 선수들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생각이 됩니다 모든 국민들께 힘이 되고자 생각해서 시작했고 또 그걸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은 곳에 쓰였으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오영 기자 오영 기자는 세월호 사건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좀 빠른 구조가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부모들에게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좀 이렇게 정확하게 정확한 사실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이런 일들이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좀 우리 어른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들이 좀 더 안심하고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낳은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아기가 생각 있으니까 아들이죠 아들 네 아들 부모 심정을 좀 이해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손하우선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는데 짧은 단상 한번 얘기하죠 우리도 사실 저는 매일같이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렇죠 매일같이 프로야구가 있으니까 프로야구의 현장을 전해드려야 하는 입장이고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최대한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임무이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좀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저는 과연 어떤 식으로 오늘은 방송을 해야 할 것인가 평소처럼 정말 신나고 박진감 넘치는 그런 방송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 다른 선배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평소대로 그냥 경기장 내에서는 경기가 진행될 때만큼은 그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되 이제 그 세월호의 슬픔을 함께 잊지 않고 지내는 것이 가장 맞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그렇고 다른 선후배들도 그렇고 참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는 분들부터 이제 당장 의상 선택 같은 것들 뭐 넥타이 색깔이라든지 경장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좀 차분하면서도 너무 또 지나치지 않게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작은 고민들부터 시작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보면은 지금 프로야구가 인기다 보니까 다들 이제 프로야구가 끝나면은 프로야구 관련 뭐 I love baseball도 있고 뭐 워너비도 있고 뭐 베이스볼 야하두 투나잇인가요 네 베이스볼 투나잇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원래 여자 진행자들의 의상이 또 다른 볼거리였는데 지금 굉장히 차분하게 검은색 하얀색 계통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리고 손하운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TV를 틀어보면은 다들 침울한 그런 분위기예요 다들 그 세월호 그 바다 모습과 고조 상황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의 어떤 눈물 이런 것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계속 그 트라우마에 빠져있다는 온 국민이 트라우마에 빠져있다는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뭐 저도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눈물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사람이 처지다 보면은 이게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 하나의 돌파구가 되는 게 이제 스포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스포츠마저 침울하면은 지금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은 또 스포츠를 통해서 잠시나마 그걸 좀 잊고 일상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뭐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는 뭐 어차피 뉴스를 만드는 그런 기자로서 너무나 이걸 구조하는 거 이렇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200 거의 300명 가까이 되는 지금 어린 청춘들 정말 꿈 많은 청춘들이 지금 꿈을 사실상 못 피는 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두 명이라도 구할 수 없는 이 현실에 정말 저도 답답한 마음에 저 정말 농담하게 너무나 답답하고 저는 이제 기자하고 매일 24시간 거의 뉴스를 듣고 있는데 딱 집에 가서는 진짜 딱 스포츠를 틉니다 그냥 야구나 스포츠로 위안을 받고 싶은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마침 또 하더라고 다만 뭐 알러 베이스 보니까 미스 앤 나이스 뭐 이런 거 좀 웃긴 거 이런 부분은 삭제하고 차분하게 진행하는데 그거는 좀 잘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스포츠마저도 정말 중계 끊고 만약에 세월호 만약에 이런 거 또 중계만 한다 그럼 정말 국민들은 어디서 위안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임종률 팀장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뉴스토커도 좀 한번 계속 계속 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또 저희들 신선수도 첫 홈런을 친 경기였을 거예요 18일 날 18일 날 시카고 화이트삭스인가 아마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를 첫 홈런을 친 다음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미리 대처하지 못했는지 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지 자기도 굉장히 답답하다 얘기를 했는데 참 우리가 해외에 나가 있는 선수들의 안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해외에 있는 우리 선수들이 고국의 상황을 걱정하는 이 어불성설인 이 현실이 상당히 좀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뭐 스포츠를 취재하는 기자 분들은 또 스포츠에서 감동과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스토리를 결국은 찾아서 또 많이 써주시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시겠으면 좋겠고요 역시 유원진 선수 추진 선수 참 대범하다 정신도 괜찮다 역시 그 정도 돈을 벌만 하구나 실력이 되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쥐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또 펼 수 있는 유원진 선수 어린 선수지만 참 배울 점이 많고 추진 선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국내외 선수들이 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참 김광현 선수가 아까 임종률 팀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참 기억에 남았던 게 금요일 경기였습니다 양현종 선수와 김광현 선수가 왼손 에이스 대결을 펼쳐서 김광현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죠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때 안산 공고 출신이다 보니까 MVP였나 보죠 경기 MVP였나 보죠 경기 MVP였는데 안산 출신인 만큼 한마디 해달라라는 그런 아나운서의 부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좀 그렇게 느꼈어요 이 선수가 약간 울컥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표정도 밝고 매력적인 선수인데 그날만큼은 좀 표정도 많이 어두웠고 맞습니다 그런 슬픔 같은 것들이 그날에 다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임종률 팀장이 이야기를 했던 대로 선수들은 이제 슬프더라도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플레이로 지켜보고 있는 팬들에게 그래도 시름을 잊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본연의 의무이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가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해 보였어요 저는 그렇죠 이제 뭐 솔직히 실종자 아직 행사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 혹은 그분들이 응원하는 선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선수들이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안산 출신들니까 많이 응원하고 있겠죠 김광현이 이제 안산에서 초중고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안산 출신인지 사실 김광현 선수 안산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겠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CBS 노콘 뉴스 뉴스토커를 듣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밖에도 LPGA 선수들 박세린 알지 박인비 김효주 유서연 이런 선수들 뿐만 아니라 또 미슈엘리 안젤라 스탠퍼드 등 외국 선수도 모자에 검은 리본을 달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현하는 이게 바로 정말 스포츠 정신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은 충분히 발휘하면서 그분들에게 기량을 선사하는 그런 느낌도 받으면서 그리고 또 경륜경마경정도 좀 휴장한다죠 임팀장 그렇죠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이제 사행성이 약간 그렇죠 없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많죠 뭐 없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국마사회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런 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거기도 이제 공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이 슬픔에 잠겨있는데 거기도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맹훈련을 하고 있었던 기자협회 축구대회도 맞습니다 가을로 연기가 됐잖아요 네 기자협회도 매년 5월달 매년 5월달에 전 서울지역 기자협회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 서울에 있는 모든 언론사 축구대회를 여는데요 이번에도 예정대로 치를 예정이었지만 또 세월호 사태가 정말 이건 우리가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을로 아마 처음 기자협회 사상 처음으로 가을로 연기해서 실시하는 걸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리듬체조 요정 손현재 선수의 갈라쇼 갈라쇼도 불일간에 치러질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취소가 됐죠 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국민이 비탄에 빠져있는 이 시점에 스포츠만큼은 더 파이팅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어제 제가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아무도 그거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가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아니 아니요 세계선수 전세계 전세계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가 지금 한국에서 열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톱 디비전이라고 해서 상위 두 개 그룹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2브리그에 속해 있는데 여섯 개 팀이 참가했어요 뭐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일본 뭐 이런 식으로 좀 잘하는 나라들이 와있는데 어디서 해요 목동 지금 이제 고향에서 합니다 제가 어제 고향에 직접 취재를 갔었는데 우리나라 23위로 최약체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헝가리 선수들 작년에 우리한테 졌기 때문에 굉장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응원단도 이런 세월호 침몰사고로 좀 애도의 뜻을 우리 선수들이 표하니까 그들도 격렬하게 응원하던 그들도 다 같이 조용히 묵염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했는데 뭐 처음부터 워낙에 좀 전력차가 좀 있다 보니까 많이 골을 먹었어요 그래서 한 4대 0까지 이런 식으로 지다가 내 골차 이렇게 지다가 마지막에 이제 좀 약간 그런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선수들끼리 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선수들이 정말 마지막에 힘을 정말 열심히 내서 사력을 다해서 헝가리 감독이 3피리오드에 한국 선수들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 선수들이 힘을 내줬는데요 그런 모습을 정말 경기장에 와서 보신 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좀 힘을 얻으시는 좀 그런 걸 보니까 정말 스포츠만큼은 더 힘을 내서 국민들이 좀 힘을 낼 수 있게 웃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졌죠 4대 7로 졌죠 졌습니다 아 4대 7 그래도 많이 쫓아갔네요 네 3피리오드에 많이 쫓아가서 점수 차량 많이 줬죠 헝가리 그리고 세계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다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아주 가장 중요한 경기입니다 한일전 아 한일전 세계연맹 회장도 와서 직접 본다고 하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사실 아니 그 김연아 선수의 남자친구라고 남자친구로 알려진 김원중 선수가 출전하는 대회라서 김원중 선수가 그전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어제 같은 경우는 경기장도 2,500석 규모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만원 이었다고 들었어요 2,500명이나 들어왔어요? 굉장히 팬들이 저는 아이스하키가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비인기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직접 취재한 적이 몇 번 없지만 그래도 가보면 많이 가족들 선수 가족들 팬들이 많이 없었는데요 뭐 어제 가보니까 2,500석이 가득 샀다고 하고 외국 특히 외국에서도 팬들도 많이 오시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4월 24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날 한일전 빅매치가 열린다는 것도 여러분도 알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참 기뻐해야 할 소식인데 단원고등학교 탁구부 학생들 소식이네요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는데 기뻐하지도 못하고 눈물만 팍 흘리는 그 장면을 제가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참 눈물 나더라고요 저도 그건 정말 각고의 노래 끝에 어쨌든 간에 우승했는데 친구들 생각 때문에 거기에 2학년 학생들이 있는데 원래는 수학여행에도 운동부 학생들이 대부분 갑니다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수학여행 때는 운동부도 열이 없다 라고 하는데 이 대회 때문에 그 학생들은 화를 면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러네요 슬플 수도 있는 거고 또 친구들이 얼마나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기뻐할 수만은 없는 눈물의 우승이었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면 여기 해외 참사 때 또 스포츠 정신을 발휘해서 특별하게 기획 기획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했던 그런 게 있는데 한번 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 오영 기자 미국이나 미국 메이저리그 얘기네요 에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지난해 대형 산불사고로 소방관 19명이 순직하자 경기장 곳곳에 이들을 기리는 숫자 19를 새겼고 선수들이 있는 유니폼 상의에도 19가 적힌 패치를 붙였다고 합니다 에리조나 같은 경우는 구단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10만 달러를 모금하고 또 구단이 10만 달러를 내서 2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하고요 또 보스턴 레드삭스 같은 경우는 보스턴 마라톤 결승선에서 테러가 지난해 폭탄 테러가 봤는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고 대표하는 데이빗 오티스 선수 보스턴은 강하다 오해청하고 팬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는 류현진 선수가 했던 것과 비슷한 행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보스턴이 엠블럼을 살짝 바꿨었죠 보스턴의 B라는 대문자가 트레이드마크인데 그 밑에 스트롱 이라는 글자를 새겼어요 그래서 보스턴은 강하다라는 메시지를 작년 한 해 동안 사용을 했었고 공교롭게도 보스턴이 실제로 우승을 했죠 우승을 했기 때문에 특히 보스턴 주민들에게는 뜻깊은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득 떠오르는데 대한민국은 강하다 이런 생각도 저희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그리고 또 2007년도에 저도 기억나는데 버지니아 공대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뭐 있었네요 LA 앤젤스의 투수 조 손더스 손더스 현재 추진수의 팀 동료죠 사고 직후에 첫 선발 등판 때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버지니아 공대 모자를 쓴 채 경기에 나섰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현역 선수 중 유일하게 버지니아 공대를 졸업했네요 이 선수가 나름대로 근데 공대 모자 이렇게 쓰고 나와도 메이저리그 법 뭐 이런 거 야구법에 걸리지는 않습니까 그냥 익스큐즈된 건가요 그냥 그때의 그럼 버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추모하는 거기 때문에 뜻깊은 행사였기 때문에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안 됩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용인을 했던 거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잠깐 아까도 나왔던 것이지만 롯데가 잠깐 뭐 커뮤니케이션이 잘못해서 벤놀이 응원을 좀 했긴 했나 봐요 네 그게 좀 많이 문제가 당일에 됐습니다 원래는 계속 해왔던 거죠 그렇죠 항상 이제 롯데는 응원을 열정적으로 하기로 유명하고 각 팀들마다 이제 응원의 레파토리들이 있죠 그래서 뭐 몇 회가 끝나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응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롯데 자이언츠가 뭐 벤놀이 노래를 부르고 뭐 이런저런 노래를 불렀던 것도 사실은 통상적으로 해왔던 것들인데 그 사고가 터진 당일날에 KBO에서 이제 공문까지 발송을 한 마당에 앰프를 사용해서 이제 그런 응원을 유도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좀 문제시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되고 나서 응원단장이죠 롯데의 응원단장이 이제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미처 몰랐다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사과 메시지를 올렸는데 그 메시지 자체가 약간 좀 미흡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조차도 이제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팬들의 약간의 더 원성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을 좀 들었죠 그리고 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이제 논란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필이면 그렇죠 바다에서 해상사고 배다에서 해상사고가 났는데 노래가 그 밴놀이 밴놀이니까 그 노래였기 때문에 더 팬들의 이제 공분을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제 롯데 밴놀이 응원도 있었지만은 사실 어제 그 프로야구기를 뜨겁게 달궜던 게 벤치클리어링 상황이 벌어졌었죠 하나와 롯데다 하나와 LG의 경기였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어제 경기 중에 이제 정근우 선수가 이제 LG 투수 정찬원의 시속 145km 직구를 등에 맞으면서 그게 발단이 돼서 얼마나 아플까 두 팀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대치 상황을 벌였는데 이제 그 발단이 된 거는 그 전에 6회 하나의 공격 때 정근우가 1루에서 2루로 진루를 하면서 병살타를 막기 위해서 다리를 이제 LG 유격수 오지환 쪽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좀 접촉이 좀 있긴 했는데 그게 사실 이제 큰 부상으로 이어질 만큼의 위험한 그런 동작은 아니었어요 근데 LG 선수들은 좀 평분했구나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죠 오지환이 좀 찢기고 찰과상을 입어서 위험한 행동일 수 있었는데 왜 그랬냐 그런데 정근우 선수는 이거 정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춰버린 겁니다 빈보를 던진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나서 맞은 거구나 그리고 나서 8회에 그 공을 맞았으니까 하나 선수들이 이제 붕괴해서 다들 일어난 거고 LG도 LG 나름대로 이제 그래서 벤치클리어링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하필이면 지금 온 국민이 비탄에 빠진 이 시점에서 지금 물론 승부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과연 하는 게 옳았겠느냐 그렇죠 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저도 조금은 생각해볼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그게 왜냐하면 지금 LG가 지금 최근 10경기에 6연패 포함해서 2승 7패 1무 최하위에 처져있기 때문에 뭔가 LG로서는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보다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와의 경기에서 어떤 그 분위기 반등을 위한 어떤 하나의 선수단 결속을 위한 어떤 조치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근데 하필이면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죠 임기자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그림을 보면은 그게 만약에 정말 정근우가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오지환을 다치게 하려고 그걸 들었다면은 오지환은 송구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별 무리 없이 송구까지 동작이 이어졌어요 이어졌는데 다만 그 송구가 원바운드가 되면서 일로수 정성훈이 그걸 놓쳤어요 그러면서 한 점을 더 내주게 됐고 그래서 결국 LG가 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작 자체는 저는 큰 무리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빈볼까지 과연 빈볼까지 나왔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찬원 선수가 정근우 선수가 일로를 진로하기까지의 과정도 시속 146km 직구를 등에 맞고 진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근우 선수가 굉장히 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나가면서 왜 인사를 안 하느냐 처음에 한 번 맞고 두 번째 맞은 것 때문에 이제 엣지 클리어링이 엣지 클리어링이 벌어진 건데 두 번에 남아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수비 때문에 첫 번째는 맞은 건 아니고 그거는 솔직히 고의는 없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맞은 거는 몸 쪽으로 붙이려고 하다가 맞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맞은 거는 명백한 빈볼이었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문제가 된 것 같고 방법도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떤 빈볼 때문에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나는 사례들을 예전부터 쭉 보면 그날 경기에서 어떤 감정들이 쌓여서 폭발한다기보다는 그 시즌 전체를 통틀어서 양 팀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거나 혈전을 벌이는 유독 그 팀만 만나면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죽어라 싸우는 그런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됐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2009년에 SK와 기아도 한 번 사단이 있었죠 근데 그때도 그 당해 년도에도 SK와 기아가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던 기억이 있고 이번 하나와 LG 같은 경우에도 주말 시리즈 3연전 내내 굉장한 박빙의 경기였습니다 접전이 펼쳐졌죠 그리고 그날 당일로만 이제 범위를 좁혀봐도 펠릭스 피에 선수가 한국 무대 정식 리그 그러니까 정규리그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홈런을 쳤을 때 그날 경기였습니다 처음으로 홈런을 쳤는데 들어와서 상당히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이제 선수들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펠릭스 피에와 정근우 선수가 이제 뭐 주먹을 부딪히면서 약간은 좀 큰 그런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을 이제 LG 벤치에서도 좀 감지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좀 작은 감정의 골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런 빈볼로 이제 격화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당분간 스포츠캐도 좀 지킬 건 지키면서 너무나 과열되면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인 같은 분위기에서는 좀 차분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 시기가 아니라 정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가운데 벌어졌으면은 그냥 일반 팬이나 야구 팬을 떠나서 일반인들도 그냥 아유 저렇게 승부욕이 넘치는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이게 하필이면은 지금 이 중차대현 시기에 벌어진 일이라 어떤 볼성사나운 모습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다시 한번 세월호에 탑승했던 지금 여전히 실종자로 남아있죠 사실은 반은 희망이 좀 사그라들고 있지만 끝까지 0.000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끝까지 구조작업을 벌여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적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요 또 아니면 정말 우리 한국정세에는 또 시신이라도 온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작업도 그 구조 역할도 좀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서 가족들의 울분과 그런 분노 그리고 아쉬움이 없도록 정부와 그리고 언론들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기사들을 많이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도를 하면서 오늘 뉴스토크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보다 기분 좋은 소식으로 스포츠 소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걸 약속드리고요 어렵겠지만 뉴스토크 회청자 여러분 그래도 행복한 생각 많이 하시고요 많은 기도와 함께 여러분들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늘도 나의 맘을 위로해 끝도 없이 울어준 그날 예상 ... 고생하셨습니다 dot com ... 아멘